빌딩의 매력 어필 맛있다 두 나이야 왜왜왜왜왜 저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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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두 나이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알다가 다 새기는 안다 눈앞에 아르랑거리는 잘생긴 모습 자꾸 귀에 애맴도는 너의 촉촉한 목소리 내가 높아요? 다 내면 없고 눈앞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알다가 죽어버릴 것 같아서 얘기를 안다 눈앞에 아르랑거리는 잘생긴 모습 자꾸 귀에 애맴도는 너의 촉촉한 목소리 촉촉한 목소리 애마도는 너의